존경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산에 제가 내려오게 됐는데 저희의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칙없고 특권없는 사회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고 하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수 30분이요 아들 생일이 아닌가 아들 전 김정수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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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아무도 말해 김정수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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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 네 oke 예 알겠습니다 Harold ờ 마이도 알맞지? 네 마이도 알맞지